이 시스트란 이름으로 살아온 지 언어는 20년에 가까워지고 있다 오늘도 집에 두고 온 처자식을 위해서 난 오늘도 열심히 녹음 중이다 하지만 오늘 프로듀서의 고장은 여간한 게 아니다 하지만 괜찮다 나는 프로니까 그런데 오늘 녹음과 곡 중 하나가 뮤트 사운드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다 이걸 녹음 당일날 말해주는 프로듀서 새끼 그때 내 머릿속을 스칠 생각은 다름 아닌 주방용 수세미였다 역시 위기에 강한 나란 새끼 미국의 그루브 기어사가 만든 프로듀서는 뛰어난 뮤트 능력을 갖고 있어 이것을 단순히 내게 위치시키지 않고 브릿지와 줄 아래 사이에 끼워놓을 수 있다면 내가 원하는 뮤트 결과물을 쉽게 얻을 수 있을 거야 그래 바로 이거야 프렌랩을 스트링 미터로 사용하는 법은 아주 간단하다 프렌랩을 그냥 스트링 아래 끼워두면 된다 이때 기존의 프렌랩과 같이 다시 묶을 필요는 없다 그럼 이 결과 모서리 들어보자 프렌랩과 같이 다시 묶을 필요한 것을 알게 되었다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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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! 아 아흐 한번만 더 할게요 이랄까? 이렇게 하고 3개 사면 지금 하나 공짜 이란이 되거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